촬영 다 끝나고 제작사 대표님께서 제의를 한번 해볼래? 라고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노래도 들어봤는데 제가 맡은 캐릭터로서 영화한테 좋은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가사말들도 있어서 감사하게 해봤습니다. 엔딩 크레딧 쪽에 나오는데 같이 들어주시고 영화 집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제시벨 몇 정도 됩니까? 37 정도 되시네요. 됐다가 다 터지겠는데요? 살아남은 사람이 있겠나요? 37이면? 읍졸이면서 부르셨나 봐요. 37. 90 정도 된 것 같습니다. 90 정도 좋습니다.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차은우 씨가 OST에 참여를 했다. 그러니까 정말 형님들이 동시에 그러면서 굉장히 축하하는 그 모습을 찐 반응이 나왔던 순간이네요. 좋습니다. 이렇게 해서 데시벨의 촬영... 모든게 할머니 data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.